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약이 되는 음식 식약동원 64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어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장을 보호하고 신체를 튼튼하게 하며 수화기를 편하게 해준 데 좋습니다. 따라서 체질이 허약하고 수화가 잘 되지 않으며 영양부족인 사람에게 좋으며 식욕이 없고 무기력한 노인들에게 효과가 좋은 약선입니다. 재료로는 사인분 기준 식재료 쌀 200g, 흰살 생선 200g, 닭 가슴살 100g, 달리알 2개, 파 10g, 마늘 20g, 생강 10g, 소금 후추 약간 물 1800cc이고요. 약재료는 복량분 20g, 산약분 20g, 만드는 법은 모든 재료는 깨끗이 손질하여 준비하고 준비된 재료를 4솥에 넣고 물을 부어 앉힙니다. 세번째는 냈뚜껑을 닫고 본체와 압력뚜껑을 결합합니다. 네번째는 메뉴 약죽을 선택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것을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먼저 재료준비, 4솥에 넣기, 물 붓기, 그러면 이렇게 죽이 완성됩니다. 이것은 지금 완성된 어죽인데요. 영양이 많고 그리고 허약한 사람에게 좋은 그런 약선이었습니다. 오늘은 어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